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얼마나 강력한가 일단 구성이 약할 수 없는 구성이긴 한데 얼마나 빠른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악사 존나쓰 그냥 딱 봐도 그냥 대충 봐도 존나쓰 정답에 가까운 대결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인게임에서 직접 사용해보니까 체감이 괜찮다 쌉간지 다음 어우 괜찮네 싸고 괜찮아 육삼치 뭐야 이거 나가 나가아 나가 다음 어떡할건데 나가 어 뭐야 이거 씨발 그림자왕토카스 엉마나 내장? 엉마가 있었네 수고해 빨리 다시 쓸게요 화장실 갔다와서 갈게요 하스대 작진들 하스대 작진들 15짜리 고대신 부활시켜놨더니 악사가 6호만에게 끝내고 이어서 우열하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고대신 존나 넣어놨더니 이거 카드 되게 3만원짜리 밖에 없어 4만원 그 무기도 뺐어 이제 파편 넣는거 아니 말이 안되잖아 그럼 vital 반응 사이 다시 솔직히 지금까지 수술사를 많이 안만나봐서 다시 확인 한번 들어갑니다 최근께 어그로 진화 어그로 진화류? 아 근데 이게 그 토템을 딱 깔거같은데 0사짜리 아 그래서 바꾸기가 좀 싫다 토템 수술하면 이게 토템 팍 까면 개꿀일거같은데 하 다갖고왔어 어... 동전을 쓰긴 싫어 아 이거 짜증나 전보다 훨씬 더 알꺼에요 오오오 이렇게 할께요 오오오 아무것도 안한단 말이야? 저도 감 봅니다 이 만화가 남았는데 뭐할라그러지 아우 아우 아 아.. X같다.. 아 진짜 개오바하네? 아.. X나 유바바다.. 아 근데.. 아 저거 26나온거를 내가.. 플레이로 메꿀수가 있나? 안될거 같은데? 너무 센데? 아.. X.. 아아.. 그만해! 아 뭐해! 아.. X발.. 아.. X발.. X발.. 독서가 있는 이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주스사 좀 심한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발 고기 하나만 더 아니면 독서가 더 괜찮아 아 근데 얘 한번 셀 것 같은데 한턴이 아까도 그 26장 26이 37 된거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뭐 할거야 얘 아직 뭐 안나왔어 얘 어? 왜 저떤게 나왔지? 뭐야 이거 저거 뭐하는데 저기다가 아 지랄하지마 어 아어어어어 아니 말이 안되잖아 아 티 시 와 진짜 오케이 한 반 질 수 있어 화내지 말자 진효야 너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겨왔잖아 흥분하지마 그럴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